네, 2021년 저희 경남 창원 화포부에서 아주 멋지고 활기차게 저희 연맹 출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지금 이 커팅식을 준비해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멋진 활동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커팅은 하나, 둘, 셋 하시면 동시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축하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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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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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네, 같이 다녀석시오.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이렇게 자리에서 계신 가게로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좀 돌려줘요. 앉으세요. 한번 한번 찾아가. 네, 앉으세요. 저서부터 쭉 돌려줘. 너무 통해하니 왜? 설정해서 먹어야죠. 하나 잡아줘. 하나, 둘, 하나, 둘. 파이팅. 하나, 둘, 열. 하나, 둘, 열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네,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중간에 또 급하신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저희 당내품을 꼭 받아가시기를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.